스마켓니 라임 스타드 피넛봇 I AM RED ROCK 두 분 다 주스 오버 알콜 이라는 크루에요 우흠 주오알 세련된다? 야 주스 오버 알콜 주오알 아니면 J.O.A 이렇게 부르나요? 조아? 주스 오버 알콜 J.O.A 조아 아무튼 크루인데 이 크루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이름은 무슨 뜻이고 멤버 언제 만두고 멤버 누가 있고 라는 거 그러니까 1기 2기가 있어요 오오 아 무슨 IY도 아닌가 애프터스쿨 그렇죠 그렇죠 애프터스쿨 느낌인데 네 약간 아키아바라 48 같은 느낌이에요 초창기 멤버가 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렇게 좀 내부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나요? 아 고발 고발자까지는 아니고 네 그럼 1기부터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거는 형이 아 제가 2016년 초에 믹스테이블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믹스테이블될 때 친구들 같이 있던 애들한테 야 우리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그 넷이랑 그래서 저랑 리문이라는 친구랑 스와일라잇이라는 친구랑 하테린이라는 친구 4명이서 하테린 씨요? 여자 분이신가요? 남자입니다 아 이름 이뻐서 어제 군대를 갔습니다 하테린? 네 하테린 이름 이름 이뻐서 그냥 본명으로 해요 아 진짜 이쁘다 이름 진짜 이쁘다 아 거기에 릴머니라는 애까지 이렇게 5명이서 야 우리 이름 짓자 이러면서 그 믹스테이 맨날에 이름 지어서 5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단톡방이 그러다가 어쩌다가 생겼거든 이상하게 9명 있는 단톡방이 생겼어요 니가 알기해 봐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별로 안 친했고 그 다음에 이 형이랑 막 다른 주소부알콜 다른 멤버 형들이랑 친해지다가 어떤 카톡 단톡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 막 다같이 개그치고 놀다가 그 쪽에 이제 좀 운중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판교 쪽에 근데 운중... 술집? 아니요 아니요 동네 이름이요 운중동 운중동이라는 곳 이제 너 어울리잖아 여기 코너 이름이랑 운중동 서판교 운중동 웨스트판교 네 웨스트판교 판교 W 거기에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막 자주 모이다가 저희가 그냥 개그쿨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운중스웨거즈라고 막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들 음악이 서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루를 이제 합류를 제가 하게 됐죠 이렇게 저랑 뭐 아카시형 오하요래빗 뭐... 노디자인 노디자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이 다들 범상치가 않나? 흔한 이름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해서 지금 2기가 된거죠? 네 그렇죠 1기 멤버들은 나갔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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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거죠? 네 커졌어요 그냥 커진거 리더가 누구예요? 없는데 그... 없을 순 없어 네 실질적인... 한명이 총무 봐야돼요 엠티가면 이렇게 동계산도 하고 해야되니까 먼저 예약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래요 제가 하는게 제가 할거에요 그럼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가 주스 오브 알카홀의 리더가 되면 좋은지 워너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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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리더에게 투표하세요 그래서 1번 나도 1번 여기 나이 많으니까 1번 2번 1번이 오르네임 2번... 근데 다른 멤버들은 이 둘 중에 선거하는거에 대해서... 아니 뭐 대표적으로 아니 뭐 못 나왔잖아요 도장깨기 또 해 그러면... 선거방송 나왔으니까 둘이 제일 잘나가니까 그래 오르네임 1번 콘디반다 2번 주스 오브 알카홀 앞으로 리더를 책임질 분에게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결과를 승복하는거죠? 아니 당연하죠 우리 댓글 유튜브 댓글로 해가지고 작가님의 세가지고 딱 여기 너 리더 해 그러면 되는거에요? 네 일쌍에 리더... 당선 발표 올리쌍 그리고 그분은 친사람은 리더님을 모심다면서 알틱 오... 1등 på 하는거야 하는거 뭐 유튜브 댓글에 조회수잉 제한 있는거 아니죠? 몇백개 다 세구 있어야돼 알지? 한 5백개 달리면 다 세구 있어야 돼 자 여러분 많이 투표해주세요 1번 오르네임 2번 쿤디판